한국선유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의료원단전 경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산세와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천여개 업체에 종업원 채용기록 감사통지서를 보내면서 불법고용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백악관으로 돌진하려던 차량의 운전자가 도주 끝에 사살됐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는 커네티커 거주 30대 여성으로 차 안에는 한 살짜리 여자 아기가 함께 타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아기는 구출되고 운전자는 사살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어린 자녀를 차이 태우고 워싱턴 DC 백악관 입구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여성이 의사당 인근에서 경찰 총격을 받고 사살됐습니다. 이 여성은 커네티커 주요 스탠포드에 거주하는 34세 미리엄 케리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경찰 발표에 따르면 케리는 이날 오후 2시쯤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을 몰고 15스트리트와 펜슬베니아 에비뉴에 있는 백악관 입구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백악관 경비 요원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케리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때부터 경호국과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됐고 경찰은 차량을 향해 대여섯 발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어린아이를 구조한 뒤 총에 맞은 케리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이날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치과 사무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케리는 정신질환을 알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와는 무관한 우발적 사건으로 잠정 결론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에도 워싱턴 DC 해군시설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13명이 숨진 데 이어 어젯도 의사당 인근에서 총격이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섬유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류 원단전이 열렸습니다. 대구시와 경북의 섬유업체들이 참가한 전시회에선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천연 소재 이용의 친환경 원단 등이 선보여 뉴욕 패션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29가에 위치한 미드 로프티 앤 테라스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들과 바이어들이 원단을 일일이 만져가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역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의 뉴욕시장 진출을 위해 뉴욕의 섬유 마케팅센터 KTC를 세운 건 지난해 5월 1년이 지난 올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회 업체들의 신제품을 선보이는 의류 원단전을 개최했습니다. KTC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협회 업체들의 매출이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활용했고 올해는 900만 불 정도를 목표를 하고 거의 그거는 다 달성하려고 초과 달성하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단전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기능성 중시의 친환경 소재 원단들이 대거 선보여 한국 원단 산업의 우수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환경이나 오염이나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재의 그런 어떤 기능성을 가장 많이 중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미니멀한 요소의 약간 볼륨감 있는 소재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행사장을 찾은 바이어들도 한국산 원단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산 원단의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제품의 다양성이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KTC는 앞으로도 세계적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들과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산 원단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한국 디자이너들과의 교류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7월부터 한인 건강센터를 개설하고 건강한 한인사회 만들기를 노력하고 있는 인구르드 병원이 어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법, 오바마케어 설명회 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르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인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 한인들의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만성합병증과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신청에 들어간 오바마케어에 대한 궁금증을 세미나에 초빙된 전문 강사들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갔습니다. 당뇨병과 신장질환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치료에 대해 설명한 스탠리김 SBK 메디컬그룹 대표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한인들의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식습관 조절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 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해 설명한 SBK 메디컬그룹 전재현 건강보험팀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는 가족 구성원과 수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꼼꼼하게 미리 살펴본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들 중에 보험이 없거나 이 건강개혁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이 빨리 될 때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 2014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편 인그루드 병원은 오는 27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유방암 알리기 걷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의 감세 정책이 계속됩니다. 적자의 허덕이던 뉴욕주 정부가 2015년이면 균형 재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산세와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감세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에게 필요한 부문이 먼저 삭감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드류 코오모 주지사는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시행한 예산 절감 정책의 효과를 발판으로 추가 감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경감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와 칼 맥홀 전 주감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금경감위원회는 추가적으로 감세 조치를 실시할 부문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6일까지 주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이에 따른 감세 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 발표하게 됩니다. 코오모 주지사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소득세 조정안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산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연간 510억 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돼 400억 달러의 개인소득세를 훌쩍 넘었으며 이 가운데 기업이 내는 재산세가 170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국 조세 환경순위에서 뉴욕주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업과 인구 유출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세금감면은 이른바 트리클 다운이라는 논리가 바탕을 이룹니다. 세금감면이 투자로 이어져 경제 부흥을 이루고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최대 수혜자는 부자와 대형 회사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 될까 우려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천여개의 기업에 종업원 채용기록 감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이 비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종이나 규모에 불문하고 무작위 불법 고용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고용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용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천여개의 업체에 종업원 채용기록 감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를 받은 기업들은 통상 3, 4일 내에 I9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민세관 단속국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현장실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세관 단속국의 감사가 최근 업종이나 규모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I9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긴 고용주는 건당 110에서 1,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했을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종업원 1인당 375에서 3,2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늘어난 불법 고용 단속은 지난 회계년도 3천 건의 단속으로 520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240명은 기업주나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종업원의 신분을 확인하다가 고용 차별금지 조항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본선거가 오는 11월 5일입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유권자 등록은 오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뉴욕시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일 25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오는 10월 1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 투표 용지를 받은 후 투표일인 11월 12일 전까지 각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하면 됩니다. 한글 우편 부재자 투표 용지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한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선관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부재자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1일 전인 10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일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뉴저지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 투표는 선거일 7일 전인 10월 30일까지 우편 투표 신청서를 선관위에 요청해 투표 용지를 선거일 당일 투표소가 문을 닫기 전인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카운트에 선관위를 방문해 우편 투표 신청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4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통정보를 얻으실 때 승차 요금을 지불할 때 안내판 이용 등이 승객의 눈높이에 맞춰 업그레이드 됩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1,060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65세 후에도 일을 하는 뉴욕커들이 늘어나고 은퇴를 한 후에도 뉴욕에 머물며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승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최신 하이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승객들의 이동시간 단축 등도 추진합니다. 전철 라인의 신호 시스템을 교체해 정체 없이 빠르게 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는 안내판이나 플라이어에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며 저상버스도 늘립니다. 청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승차요금 지불 방법도 업그레이드하고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제공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메트로카드 스마트칩이 내장된 전화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충전에 번거로움 없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가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만큼 버스와 전철에 자전거를 함께 실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세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